자, 친구들 여러분이 볼게요. 이 자리에 있는 자료들은 일마당이 아니죠. 일마당이 아니죠. 일마당이 아니죠. 저와 하마자입니다. 동릉단과 대기입니다. 가장 많은 사람입니다. 주로 쓰는 동릉이 많지가 않습니다. 자, 상처로 개만들어 주셨습니까? 두 번째로 해봅니다. 자, 상처로 할 수 있는 정신이 많습니다. 한 불매서 하는 공동적으로 할 수 있는 정신이 많습니다. 실천적으로 할 수 있는 정신이 많습니다. 자, 여러분은 더욱 훌륭한 것 같네요. 때를 교육하는 사람입니다. 사람 중심적으로 있을 때는 후기치기에 따라서 전혀 생겨나게 됩니다. 사실은 1월 1일 때에 대해서 지식이 고개 생활이라고도 도움이 되었습니다. 자, 교육이라는 것을 알아보고 내가 혼자 보면 내 정신을 경험해 원래는 우리의 거 어떻게 오신 Peggy의 그 옷을 입으시길 하라고 액연을って 사람은 어떻게 안하고 일정으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너 끝날 거다 얘기는 지난 시간에 왜지 이게 다 aynı 얘기를 했어요 너 끝날 거다 얘기는 뭐가 나이가 좋은지 내는 뭐가 좋은지 기초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진짜 그 혈자의 룰비도가 1-2단停 시간에서 뱅뱅이 시작되었지 그.. 뒤에는 뭐 어쩌지? 가다라야만 말아줄 수 있는데 헤어스타일은 뒤에는 좌우로 넘게 된다 누가 와서 멈춘다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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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찢어져 아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